마피아 게임 둘 셋! 안녕하십니까? 디코넛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마피아 게임을 해볼건데요 그냥 마피아 게임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피아 플러스 다시 돌아온 보이스 디톡스로 오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쪼거야 이거? 갑자기 그냥 게임을 이렇게 하는건가요? 저희는 게임으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디아나 여러분들께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어떨까? 요즘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우리 예능 영상이 너무 안올라가긴 했어 필요했어 뽐낼 필요가 있다 뽐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이스 디톡스 다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뭡니까? 기억 안나는거 같은데? 기억 안나는거 같은데 각자 금지어를 정해서 그 금지어를 말할때마다 누적 맞습니다 금지어를 정하고 그 단어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꼴등? 제일 적게 얘기하는 사람이 1등 저희가 마피아 게임을 그걸 하면서 어려워 흥민정음 게임 꼴찌는 애교타임 저는 애교타임이 벌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꼭 꼴등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1등은 멤버들한테 소원권이 있습니다 소원이요? 저 여기서 이것 좀 짚고 넘어갑시다 뭐에요? 뭐에요? 소원권 우리 저번에도 맨날 따고 그랬잖아요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아닌데 아닌데 너무 잘 지켜졌는데 그래서 이번 소원권만큼은 확실하게 근데 누님 진짜 자신있어요? 어떤걸 시키실건데요? 내가 그 일상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이거 하면 할거에요? 일상 해야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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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이번엔 진짜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 들고 일상 간다고? 카메라 들고 일상 간다고? 오비 심부름 때문에 일상 가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지어 정해볼까요? 그러면 고유현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회의를 해야기 때문에 잠깐 나가게 해주세요 네 잠깐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요? 네 나아 뭘까? 호형 일단은 호는 제 생각에는 아 그걸 하자고? 어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괜찮을거 같기도 해 아니면 아니 호형? 아니면 어 어 이거 어때 아니면 뭐 2초 이상 어? 그냥 아니 아니에요 를 진짜 많이 하지 않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호형을 마피아로 많이 보러가자고 그럼 나 이거 잔인해서 여기서 게임하겠나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그 아니를 넣으면 아니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니까 진행해 진행해 잔인하다 미안해 보여 너 그거 아니? 야 너 근데 그거 아니? 이랬는데 형님 비중 나오는데? 자 나가세요 데리고 오세요 아 무서운데 나 자리뜨기 어 뭐야 아 뭐하지 허서자 얼른 와 왜 이렇게 늦었어 현호 할래? 아니면 아니면 모션까지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행동 하나 행동? 모션이 있었으면 이거 팔짱 끼기나 다리꺼우기 이런거 하면 아니면 현호는 특별하게 행동 하나 켜가지고 팔짱 끼기 이런거 할거 안 돼 안 돼 팔짱 끼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갑자기 현호만 달라서 자 자 아니 만약 만약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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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할 때 많이 쓰잖아 그럼 뭐야 어렵네 경찰? 경찰 누구야? 아니면 뭐가 있지? 이거 그냥 습 좋은데? 습 자연스럽게 습 가자 습 가자 습 가자 습 OH 숨 가시죠 아이고 다들 이렇게 무서워 나가 계세요 응 왜 이렇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가 땡 나가겠 사장님 얼른 오세요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니 뭐 오래 걸린 거 하나도 없어요 방금 자다 마시오 아니요 아니요 너무 빨랐어요 뭐뭐해요 잠깐 그랬어요 잠깐 잠깐만 난 잠깐만 이 형이 아니를 진짜 많이 말하거든 아니를 진짜 많이 말하는데 그 뒤에 항상 따라 보는게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근데 괜찮아 진짜고 진짜 작게 쓰기 어려워요 진짜 진짜 아니야 진짜 내 말 들어봐 아 진짜? 진짜 내 말 들어봐 진짜 아니면 근데 난 근데 둘 다 적자 혹시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마 아 근데 진짜 몰라 아 그러니까 나 고민돼 이게 뭐였지? 기억을 좀 해 진짜로 갑시다 들어와 너가 나가 방금 네가 한게 들리면 그것도 문제 아닐까? 난 뭘까 왔어요 아이고 사장님 다리 조심하시고 다리 미지 마시고 다리 미지 마시고 또 무슨 적당 무의들을 이렇게 자 찬영이는 뭘로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제..제..제가요 제가 제가? 제가? 모모요? 모모요? 모모요 괜찮다 모모요 모모요? 너 이렇게 잔인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찬영이는 빨리 써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거야 저거 당연히 하지마 모모요 모모요가 뭔 말이지? 제가요 형 이거 아니네 저게요 그런데 말인데요 진짜 잔인하다 찬영아, 미안하다 이거 찬영이 혼자 들어와 아직 나도 해 이거 아까 해보고싶었네 하여튼 귀여워가지고 찬영화 형 뭐였지? 나 기억이 없네 진짜 뭐였지? 근데 진짜 뭐였냐? 자, 어서와 어서와 정승이 3초 침묵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데 무조건 꼴등인데 그러면 우리 단어로 쩡쩡쩡 생겨놓자 오 쩡쩡쩡 너무 어려워 그럼 강탄사 오 와 진짜 무섭다 너무 깍박하게 막 그러고 그러지마 병의 힘인데 너무 그렇게 목숨으로 그러는 거 별로 좋지 않아 그거 이번 상으로 들어와 들어와 오늘 다들 잘 지냈어? 야, 야, 야 상창이는 영어로 쓰면 단어로 말하니 그냥 상창이는 무작위하게 영어 상창이 영어? 영어사용 칸 영어사용 칸은? 영어사용 칸은? 많이 안 쓸 거 같지 않아? 그래 가자 마피아라는 말 좋지 그러니까 뭐야 외래요 외래요 마피아라는 말 좋지 외래요 외래요 지금 3회사가 마피아를 몇 번 말해서 이거 스태프분이 약간 허락했기 때문에 영어하고 가로하고 외래요 잠깐만 그러면 나 상창이 애교 보기 싫어 어? 안 해도 돼 맞아 나만 하면 돼 너 지금 뭐라 쓰시는 거야 외래요 음악이요 영어사용 외래요 같은 물속에서 자주 쓰는 거 많지 여기 해주세요 들어와주세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너 왔어? 왔어? 날씨가 좋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문자분들이잖아 지금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사회자는 누가 봅니까? 소인이 진행하겠소 불만이 쏘이까? 지금 컨셉을 그걸로 잡은 거야? 마소이다 시작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Let's get it 지금부터 시작 시작하겠소 알겠습니다 사회자 양반 고개를 숙여주시오 알겠다 뭐야 사회자 본인이세요? 그렇소이다 근데 좀 진부하다 컨셉이 자 도둑놈을 뽑겠소이다 도둑놈 도둑놈을 뽑겠소이다 악당 악당 영어로 빌런 빌런을 뽑겠소이다 빌런 빌런을 뽑았소이다 자 형 도둑놈을 뽑기 으하하하 도둑놈을 뽑기 하하하 도둑놈을 뽑기 경찰 뽑겠소유 경찰은요 누가 될거냐면요 바로바로 제 생각에는요 아 이 경찰이 아 이 아 경찰이 아 요요요 예예 자 아침이 되었슈 아 아니 뭔데? 나 빈혈화 너네 진짜 너무하다 뭐한건데 몰라 기억났나 내가 마지막일때 기억이 난다고 너 진짜 너무한다 자 자기소개 갈께요 왼쪽부터 시작해 주시오 자기소개 어지러워 헬로 이스미 시민 입니다 이스미 시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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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오 렛츠 빅 아니 방금 말한다란가보다 내가 여기서 말했더 나 영어진 딱 느낌으로 나왔 distance 세명만 나 영어진 몰라 Move라 너무 호갈적이다 뭐가 나일거 같네 이제부터 일본어로 Ai wikimashşekkür 외국어구나 아 너무 나는 한국어 너무 좋아해요 자 하하하하하 뭔데 몰카 아 나 근데 진짜로 나 애교하기 싫어 빨리 진행해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다음사랑 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다음사랑 하세요 저는 저는 아 천천히 간복이 없어요 시민입니다 확실해요 시민? 아마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시민입니다 어떠한? 진짜요? 직업은? 몇 살? 아니 너무 그 잘생겼네 선량한 시민입니다 네 천영이가 경찰 누구에요? 라고 물어보는 그 아 근데 여권 아니 근데 경찰부터 죽이 됐다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너 왜 두번 얘기하지? 너 왜 두번 얘기하지? 너 왜 두번 얘기하지? 마피아 게임에는 당연히 처럼 하는 농담 뒤에 뼈 있는 굵은 진심이 있다 저는 왜 이렇게 뭐라고 하시죠? 진실은 언제나 하나 어메는 바로 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도 그렇게 되면 당독이 이게 갑자기 내야 된다고? 갑자기 투표로 찬영이를 죽였는데 마피아 12승 이러면 항상 죽이세요 죽이세요 투표할까요? 네 투표하시죠 네 투표하시죠 진짜요? 네 투표합시다 나 진짜 죽여? 네 그래 죽여도 대신 토론 참가 가능하고 네 토론 참가 가능하고 투표만 참가 불가하고 오케이 말을 계속해야지 하나 둘 셋 진짜 죽여? 투표 시작하겠소 하나 둘 셋 지목하시오 잘가라 잘가라 찬영고 최후의 해보세요 최후의 해보세요 마피아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제가 살려드릴게요 마피아한테 살려주세요 마피아한테 살려주세요 한 명만 죽이게 해주세요 자 시민의 승리 어떻게 맞은거야? 몰라 당당하게 죽이려고 살렸거든 뽑아보려고 했었어 아니 나는 거짓말 아니고 그냥 찬영이가 경찰 나와 이러는데 갑자기 마피아인가? 이 생각은 왜 안 겪지는거야 근데 진짜로 뭔지 알아요? 전혀 그러는 거 모르고 그냥 그래서 그냥 장난으로 몰아갔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쯤에서 하나의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러면 무조건 1등이 나 아니야? 맞죠? 뭐가요? 이거 자기꺼 맞추면 제로 베이스로 가게 해줄래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정확하게 모든 그 저희가 적은 그대로 적은 그대로 오 예를 들면 점 점 점 세 개면 점 점 점 세 개까지 아니면 뭐 괄호면 괄호까지 아니 근데 지금 안 해 대화가 안 해 많이 안 이루어져서 맞아요 나 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내게 뭔지 몰라 그러면 그러면 이 기세로 한 판 더 해볼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 판 더 한 판 더 한 판 더 한 판 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럼 그렇게 하자 너무 빨리 끝나서 저희 빨리 끝났으니까 우리 간단한 마피아 종이 4개 해가지고 카테고리 정해서 한 명만 마피아 나머지는 물건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 찾기 그 게임이 더 빠르지 않을까? 좋네요 여러 가지 뽑아서 그 마피아는 마피아라 적혀있고 나머지 근데 대신 그 카테고리만 정해서 라이어 게임 음식으로 카테고리해서 해주세요 음식으로 해주세요 음식 그리고 좀 어려운 걸로 해주세요 자 그러면 꺽기 거짓말쟁이 놀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뭐야 카테고리는 뭔가요? 음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카테고리는 음식 음식 자 왜 나를 그런 손으로 바라봐요? 하나 가져가요 만약에 정답이 리조또면 형은 큰일 나는 거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 사람부터? 가위바위보 뽁 이건 뭘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코부터 어디로 오돌래? 어디로? 아 자신 없으셨네 아우 죽겠다 자 시작할게요 특징을 말해주세요 딱 그냥 아 진짜 나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하루를 쓸게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하루를 쓸게 그냥? 그냥 모르겠네 모르겠다 휴가를 내려가면 항상 먹어요 에이 에이 이게 이 점 아닙니까 씹어먹어 꼭꼭 씹어서 먹는다 꼭꼭 씹어서 먹는다 금리빨 빼고 이게 각가지 소스들과 함께 먹으면 각가지 향신료 지금 어필하시는 거예요 네 알러지가 있는 걸 봤어요 네네네 저는 이게 좋아하는 부위가 있고 안좋아하는 부위가 있어요 부위라고 할 수 있죠 네네네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이것은 이것으로 많은 음식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 대표적으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가격대 형성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런 거 말해주면 이미 이렇게 드루무시라고 말하니까 드루무시라고 말하니까 형은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넘겨도 될 게 지금 라이어가 뭔지 알 지금 지금 계속 얘기해보세요 계속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이어가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본인이 라이언가요? 그건 아닌데 자 그 종류를 맞추면 승리입니다 알죠 알죠 빅토리 네 승리 오케이 승리를 거머쥐다 저죠? 네 음 분홍 넘어가겠습니다 아닌데요 그거 가세요 분홍? 가세요 갈게요 산에 살고 있죠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네 그렇지만은 않죠 근데 말입니다 집에 살 때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 바퀴만 더 돌까요? 네네네네 현우씨 진행해주세요 오 어제 먹었습니다 오 오 보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글자입니다 음 그치 네 글자이지 나 세 글자인 줄 알았어 나는 이거는 일상생활을 많이 볼 수 있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찾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기도 제각각이에요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지목게임이에요 이거 혹시? 네 마지막에 지목게임이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샀으면 안되네 그렇죠 아니지 아니 잠깐만 이기고 싶지 않아 나들? 다들 이기고 싶지 않냐고 이기려고 찍는 거잖아요 이 자식들아 잠깐만 나 거짓말쟁이 나도 찬용이 나 찬용이가 나 몰아가는 거 보고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아니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아니 쪽지에 몇 글자인지 적혀있는데 세 글자인 줄 알았어 그 뭔 말이야? 난 그냥 현동이 형 할래 아니 뭐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너무 마음에 안들어 아니 정말 호영아 뭐해 난 찬용이 난 찬용이 아니 몰아가는 거 보세요 호영은 마피아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수긍할만한 그러면 그럼 잠깐만 투표가 어떻게 돼요? 투표를 합시다 아니 현욱이 형 할래 지금 현욱이 형 한 명 현욱이 형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종이 안 울리고 있어요 저희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네 맞아요 다들 눈치를 챈 거죠 나 눈치를 못 채는데 솔직히 많이 많이 없었어 우리 지금 너무해요 이러면 그냥 제가 1등이네요 갈려고 합시다 안내진다 바이바이보 아 맞네 아 오썤버리 헬메 예아 뭐야 너 돼지고기잖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쪽지에 몰아저키 있었어요 빠밤 짠짠짠 뭐야 뭐야 뭐하냐 열어주세요 아니 돼지고기 맞잖아요 그래요 얘라니까요 아 현욱이 형이다 아니야 얘야 전승이다 전승이 아니 전승이다 전승이 아니 너네 이렇게까지 용기할 건 아니잖아 필자 아닌 거 같다 했어요 무당해 하세요 어? 뭐야 아니? 뭐야 뭐야 왜 세 글자 갖다 했어 삼겹살 말하는 줄 알았지 와 이거 박정수 때문에 좋다 박정수는 그냥 나를 싫어해 아니 내가 왜 형을 뽑았는지 알아? 형이 네 글자라길래 응? 세 글자인데 그래서 왜 형 뽑은 거야 근데 형들이 나 그냥 넘어가 그래서 왜 넘어가? 대신곡인 줄 몰랐다? 대신곡 몰랐다 나 닭꼬기인 줄 알았어 아 그쵸 핑크색이래 그래서 핑크색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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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먹었다고 했는데 난 치킨 먹은 줄 알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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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들이 의심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라인이 뭔가? 난리났다 아 반전이다 이거 진짜 반전이야 공통점이 맞네 나는 정선이가 알고 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끝까지 나 몰랐어 끝까지 이거 인생을 건너끼네 자기 자신도 속이네 메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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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돼지고기 돼지고기 나오길래 아 광경 아 아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제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벌칙 수행하시고 네 벌칙 수행은 저희 뭐 쿠키 영상으로 따로 나가나요? 아니면 이 뒤에 그냥 바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기 카메라에 이왕 이렇게 된거 쿠키 영상으로 옷도 의상까지 준비해가지고 아 너무 벌리지 말고 그러면 이제 승고 따로 이렇게 그 네네네 세명 누구에요? 저요 저요 1등으로 간다 내려اض 내려화west 네 이따 가위바위보 하세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저 저 저 저 저 여기가 전화 대울 거 똑같을 거 같은데 맞네 내가 안 해보죠 가위바위보 진짜 말해도 됩니까? 멤버한테 조금 인증 가능한 고민을 해보세요 회사 스태프들하고도 좀 의논을 해보고 멀리 가는 거면 스케줄을 잡아서 이동을 해야되는 거니까 저희 스케줄 좀 봐야되고요 네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우리 동생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해요 상담 잘하지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너무너무 다행이고 이번 중도 활동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고고 감사합니다 딘껏쥬였습니다 안녕 디아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피아 게임의 볼치 우리 애교 영상을 찍어야 되는 날이 드디어 찾아왔는데요 제가 조촐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반응 이쁘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 그럼 음악 주세요! 아니구나!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하트 5종을 준비했다고 간다! 손가락 하트! 검지 중지 하트! 깨물 하트! 볼 하트! 뽐놀이! 안노!